나이스게임티비 나이스게임티비 타입! 어택! 컷! 컷! 아 미치겠다 진짜 부끄러워 일단 오늘 방송 어디 설명을 한번 일단은 제목처럼 한 게임을 선정하고 나서 저희가 정한 시간은 1시간 30분인데 타임어택을 하는 거죠 스테이지를 클리어 단계별로 미션이 존재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약간의 보상이 보상과 함께 다음 난이도를 진행하도록 하고 미션을 실패하면 약간의 벌칙을 제가 벌칙을 주고 그 난이도를 재도장합니다 오늘 선택한 게임은 롱맨 X 스트릿 파이터 이게 롱맨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무료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운받아서 캐콩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게임이에요 1단계 설명해주시죠 일단 첫번째 미션은 롱맨이 게임 자체가 처음에 보스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미션은 10분 안에 보스를 하나를 잡기 보스를 성공하면 빵이 한 개가 지급이 되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제가 머리를 땁니다 제가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1단계 미션을 통과했을 경우 2단계 미션에 돌입하는데 20분 안에 보스를 3명을 잡아주면 돼요 보스를 3명을 잡으면 되는데 이제 잡다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벌칙을 받고 스트라이를 다시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두 번 하면 쉬워 이거 솔직히 말해서 롱맨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충 감이 있어 이게 네네네 그리고 사전에 저는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키 조작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거 말고는 일단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 세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 이제 20분 안에 보스를 4명 잡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미션까지 진행되고 성공을 하게 3단계 미션까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그냥 방종하면서 쉬러 가는 거고 실패를 하면 이제 계속 이제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하면서 귀엽고 깜찍한 액세서리를 한 개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도중 욕설을 할 시 아 욕설 안 합니다 준비된 뿅망치로 피의님을 이제 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설 안 합니다 저는 욕을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욕을 끊었어요 일단 본인이 항상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 겪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나오기 무서웠어요 평소에도 안 하죠 제가 좀 나오는데 좀 많이 망설임을 가졌는데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욕설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후 제 신변에 위협을 주지 않기로 선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선서 진행 굳이 이런 거 해야 돼 알겠습니다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대국민 선서 선서 나는 한창진 나 한창진은 타임어택커 방송 중 이진세의 물리적 타격 및 정신적 공격에 대하여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꼬마처럼 더럽고 치사하게 방송이 끝난 후 뒤끝이 장렬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플레이어 한창진 아 예 알겠습니다 안 한다니까 진짜 야 존하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데 먹을 걸 다 주셔서 요즘 존하가 저 먹을 거 주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책상에서 먹을 게 막 나와 하파라든지 벽품에 요새 살이 찌는 게 약간 가속도가 줄었습니다 일단 미션 설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션은 10분 내에 보스 하나 잡기 그다음에 2단계 미션은 20분 내에 보스 셋 잡기 3단계 미션은 20분 동안 보스 넷 잡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방송 타임 리미트 1시간 반을 잡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랭감단이 8시 예정인데 랭감단 하기 전까지거든요 7시 50분까지 를 목표로 잡고 제가 알람을 해 둘게요 7시 50분까지 전체 풀타임은 1시간 반 그다음에 미션제는 10분 20분 20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딱 정확히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갑시다 아니 깬다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 10분 10분에 보스 한 마리이면 깨지 랭감단이 깬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미션부터 보스 하나 깨기부터 일단 게임이 시작하면 제가 이 타이머를 누르도록 할게요 화면 넘겨주시죠 떨어졌다 일단은 이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콤 롱맨 25주년 기념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은 유저가 만든 거를 피드백 받아가지고 재가공해서 나온 게임이고 롱맨이라고 롱맨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롱맨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87년도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네 87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5년 5주년 12 2012년도에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컨택해가지고 이게 진행된 거고 캡콤 홈페이지에서 무료입니다 오오 그리고 한 가지 롱맨이 공식 타이틀이 약 70개가 나와있는 상태예요 70개 엄청나네요 그만큼 이제 매니아층이 두텁다는 건데 알았어 알았어 설명충 그만하고 자 그럼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시작 그리고 제목이랑 똑같이 이게 스테이지가 게임 사운드 좀 낮춰줘도 될 것 같고 스테이지가 이제 스티트파이터 캐릭터들이 보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골라서 들어가는 건데 잠깐만요 화면을 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네 인정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보수진 마시고요 더 땡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땡겨도 돼요? 네 아직 안 보여서 쭉 땡겨도 될 것 같아요 됐어 됐어 이 정도는 보여 자 이러는 동안 시간을 가고 있죠 지금 아 충분합니다 충분해 9분 20초대 충분합니다 충분해 이거 롱맨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 찡기는 거야 도구 엘리베이터요? 도구 엘리베이터요? 아 뭐라니 수동이네 너무 쉬운데요? 어? 쉽다고요? 쉬워 쉬워 한 대 맞은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롬에 이러면서 가는 거야 원래 어? 보너스네? 어? 보너스인데 얻어받고 있는 거예요? 뭘 때? 상관없어요? 체력이 나온다 이거 쉽다니까 진짜 이거 막 길 헤매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왼쪽에서 파탄인가? 오 라이프구나 저 오른쪽 위에 저건 뭐예요? 좀 말 시키지... 아 저거 먹어야 되겠다 저거 체력만땅 고마워 안 보였는데 저거 꼭 먹어야 돼 왼쪽 거 정리하고 먹는 게 낫잖아요? 피만땅이면 피만땅 아닌데? 어떤 거? 저거 못 죽여요? 무시하면 되지 뭐하러 저런 거에 시간 낭비를 해 시간 7분 30초입니다 시계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BGM이 너무 좋다 8비트 뭐 하시는 아 진짜 안 맞아 안 죽나? 저 번쩍이는 건 뭐예요? 몰라 나도 왜 번쩍이는 거야 안 해봤다니까? 뭔지 몰라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오오오오오오오 한 번에 죽는 게 문제거든 오오오오오오 이게 제일 문제가 한 번에 죽는 게 문제야 오오오오 무서운데? 못 쓰냐니까 이게? 아니? 어어? 아 한 번씩 어떻게 된 거예요? 1탄은 연습 연습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말 좀 해봐요 종해봐 뭔지 알았어요 이제 뭔지 알았어요 네? 무시하고 가면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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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죽지? 첫 번째 벌칙이 뭐였죠? 육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진짜? 육분이야? 육분이야 육분 왜 안 맞아?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못 맞추니까 안 맞추죠 그럼 대놓고 맞아봐 아 종해봐 이거 욕설 아니에요 오오오오오 아 이거 왜 죽어 또 죽었어요? 와 잠깐 너 뭐 좀 하는 사람이 또 죽었네? 이거 오락실 하자면 보통 한 세목 주지 않아요? 이거 벌써 별건 날렸네? 오 왜 못 가지? 아 이거 못하니까 못 가져 좀 잘 좀 해봐요 아 조개 봐 오케이 이거 아 조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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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욕설 아니야 그거 이씨는 감청사지 이거 모든 그거는 재량에 맞게 때린 거 오오오오오 그랬겠는데 반말하냐? 형한테 아유 깨셨는데요 어 고객님 반응하지 않기로 선수하지 않으셨어요? 아 반응하지 않기로 선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 아 반응하지 않기로 고객님 선수해 놓고서 그런 거 아니죠? 아냐아냐 그런 리가 있나 다음번에 또 그라면 뾰공망치 한 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반응 속도 진짜 쓰레기 됐다 아 뭘? 아 슬프다 진짜 이럴 때마다 내가 슬프다 진짜 아 아 그리고 이건 이 방송 기획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야 이거 보스다 오오 해본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롱맨 딱 특유의 스테이지 들어가는 패턴이 있다고 오오오오 쟤도 스트릿 스타일의 캐릭이에요? 예 단로 됐다 감 잡았어 아이씨 이거 쉬운데? 아이씨 잠깐만 답은? 이거 써야 되겠다 아아 야 야 0칸야 0칸 1탄에서 아이템 쓰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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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가 너무 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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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잘 잘 가요 물약 물약 갖고 먹어야겠네 한 칸 한 칸 깼다 깼다 아하 몇 분이야 몇 분이야 3분 후 47초 남기고 깼네요 약 6분 깨잖아 롱맨 이런 패턴이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 깼으니까 오 빵 먹어야 돼? 목매 이게? 난 소세지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2탄 보상 아닌가요? 그 빵 같은 경우는 기술 준다 레이저 잠시 타이머 세팅 좀 하겠습니다 빵 먹방이나 먹방이나 하고 있어 나 음료수 안 주나? 나 음료수 안 주나? 한 가지에 넣으면 안 주나? 맛있네 맛있네 먹은 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벌칙의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단계 준비됐습니다 20분 준비되셨나요? 타이머 오 자 이거 꽂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꽂았대 저기 잠시 이거 좀 시간 널널하다 야 방송 내가 이거 한 40분 50분 만에 다 깨버리면 어떻게 돼? 시간 땜빵 방종이죠 방종이지? 난 조기태소 땜빵방방송 이거 하고 나서 땜빵방송 그래 그래 이게 스테이지 8개 클리어하고 나서 보스전까지 넘어가는 거 스테이지가 뒤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기태소 블러드보는 세팅에 풀스 갖고 와야 돼가지고 몰래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까지 보스 도전하는 걸로 할게요 땜빵방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보스 3마리 잡는 거예요 보스 3마리 금방 깬다니까 벌칙 안 벗어 내가 미쳤다고 립스틱이나 이런 거 내가 바르겠어? 네 죽자사자 하겠지 내가 한번 기대해볼게요 오 오토바이 아 계속 나와 아 저 위에 사다리 아니에요? 저것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 하아 하하하 롱맨을 몇 번 해봤고 롱맨 내가 엑스포인가가 진짜 내가 재밌게 했어 엑스포 플스 1 플스 1 때야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내 고등학교 때일걸? 고등학교 때면 언제지? 그때면 제가 7살, 8살 쯤 됐겠네요 야 너무 쉽다 야 너무 쉽다 어이구 이거 롱맨은 좀 맞아도 돼 아 체력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보너스 보너스 뭔데요? 보너스 어디 있어? 저건 뭐예요? 어? 못 돌아가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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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너스 없는데 차라리 죽고 나서 다시 하는게 날수도 있어 아 이 남자가 아 잠깐만 이거 죽고 나서 다시 하는거 컨티뉴 하는게 낫잖아 어? 그래서 죽는다고요? 아 저거 아 또 못 먹었어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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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못 깰 거라고 누가? 누가 그랬지 누가? 아까 가치관 상영이? 응 걔는 손가락이 없나봐요 이걸 왜 못 깨 빌뻑 죽었잖아요 그냥 스테이지에서 어차피 의욕이 없었어 대충해서 내는 거라서 나는 그 여유가 어디 끝까지 이어졌지 보면 알아 일단 보고 판단해 아까 일단 봤는데 영 아이던데 아니야 아이씨 저 씨앗 야 기분이 은근히 나쁘다 제가 씨앗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감탄사인데 원래 어떤 스테이지가 어디를 봐서 감탄사죠? 감탄... 이거 봐 스테이지를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저건 안 먹어요? 저건 안 먹어도 돼 아이씨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게 중요한 건데 체력 만땅 채우는 게 저 아까 저기 있는 거 봤는데 왜 이리 왔어요? 떨어졌잖아 왜 떨어졌어? 눈깔이 없냐? 아니 왜 떨어졌어요? 눈깔이 없어? 아니 왜 떨어졌냐고 맞아서 떨어졌잖아 감히 그런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세 번 들었어 세 번 말 조심 부탁드립니다 아 씨? 아니요 이 씨가 아니고 자 아웃까진 봐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체력 만땅 채우고 할 거야 네 시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16분 20초 남았습니다 어우 졸려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알겠습니다 원래 졸려란 게임이군요 이게 롱맨 유저들을 어? 비하하는 거야? 모든 롱맨 유저들이 이렇게 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가겠지 오 저기 막힌 길이 아니구나 오 저건 뭐예요? 그냥 체력 아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똥강아지 저건 오 이거 좋았어요 똥강아지 표현 좋았어요 보스다 얘가 그렇게 저희 직원이 안 어렵다니까 한 방에 깬다 한 방에? 어? 너무 느린데 공격이 오 느리? 오우 뭐 샌드? 길이? 이걸 왜 어렵다 어? 내다 어? 내다 저 빨간 거 뭐고 파란 거 뭐예요? 아이씨 종해봐 잠깐만 저 빨간 거 뭐예요? 몰라 파란 거 빨간 거 빨간 거 쉴드인가? 파란 게 쉴드인가? 빨간 게 체력이고 쉴드 차는 건가? 핀님 물약 없어요 물약? 아까 풀파워 풀파워 나왔었잖아요 거기 안 먹어요 어? 계단 어? 어?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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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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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아닌가? 저기 뭐예요? 빨간 거랑 파란 거랑 아이씨 빨간 게 등론가? 공격하면 차는 건가? 아이씨 뭐지? 공격하니까 차오르네 아이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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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필살기 오 멋있다 저거 한 번 말해주면 안 돼요? 아 빨간 게 필살기 게이지 기술 에너지일 거야 아아 파란 게 체력이 피 얼마 안 남았네 그냥 때려요 말뚝디래요 그냥 때려도 죽겠구만 아 남자가 남자가 쫄아가지고 지금 아 빨리 아 깼다 야 아까 누가 못 깼냐 이거 못 깬다고 했냐 한 번에 못 깬 거 아 그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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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한 번에 깨끗다 야 근데 이게 아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네 다 무슨 기술 주지? 아 이거 빨리 빨리 넘겨 뭐예요? 기술 주는 거야 라이트 딩키 써봐요 보여주는 거야 오오 발차기도 되게 없어 보이는데 롱맨 비하하는 거야? 귀들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캐릭터 있어? 여기서 저요? 저거 블랑카 알아요 블랑카 류도 알고 그거 되게 모르겠네 보스 둘 남았지 13분 13분 아사라사라는데요? 이 속도라면 나이도 점점 올라가지 않나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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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체력 물량 나온다니까 저거 체력이에요? 아니야 저게 기술 에너지예요 색깔이 있는 거 그 발차기 써보면 안 돼요? 이게 아 이건 1탄 1탄 보스구나 아 발차기 뭐지? 오오 아 이걸로 뭐 잡아주면 안 돼요? 근접이잖아 그니까 그걸로 주면 안 돼요? 저건 뭐예요? 아 보면 몰라 네 저거 머리 뭐예요? 보너스 저거 무슨 보너스인데요? 점수? 아니 점수 말고 그럼요 목숨 하나 아 아 아 아 아 물속이구나 이거 막 승박해서 죽는 거 없나? 없어 오 어 위기? 痣자 쩨자 으 째 오 이거 한 번에 죽네 뒤 모아서 어?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안 되냐? 어? 안 봐도 안 봐 아 답답해 답답해 하.. 진짜 너한테 뭐야? 뭐야? 저한테 뭐해? 이게 손에 감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점프를 길게 뛰냐 짧게 뛰냐 니가 모르는 미묘한 게 있어 아니 그래서요 어? 원딜이나 했지요? 니가 이런 게임을 알겠어? 아니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니 나 젊어서 좋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피더라는 거 봐 두 가지 빠지네 패턴 다 인지했어 왜 이렇게 안 죽냐 시간 10분 38초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무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애 아니에요? 잡는 이유가 혹시라도 에너지 줄까 봐 보스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슬라이딩으로 들어갈걸? 이게 떨어짐에 가시 같은 거는 한 번 밟으면 아 죽으려고 보여주려고 죽었구나 보여주려고 죽었구나 알았어요 대화 배웠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네 10분 10분 10초 잠 목숨 두 개 목숨 끝나면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보스 다시 잡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리스타트가 이 시점에서 바로 리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시점은 아니야 아예 이 스테이지 처음으로? 근데 보스를 아까 우리끼리 룰 정한 거는 보스를 새로 잡는 걸로 했잖아 리셋 해버린다고 네 그러면 새로운 룰을 정합시다 그러니까 20분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20분을 하는 거보다 20분 리셋 벌칙을 받아 버리고 시간도 리셋 해버리고 컨티뉴 하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우 씨 내일 체력이 안나오네 저 agrade 저거 안 먹어요? 저거? 저거 먹어야죠 먹어요 먹어요 눈이 쩔로 돌아간다 보스단 보스가 이제 반 죽은 적으로 막 NAS 오오오… 오오오오… 아하 야 너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냐? 네 어우 안 죽어 무시무시당할만한 것 같은데 그냥 센가고 가면 안 돼요? 무시하고? 뭐야?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 중간에 껴있잖아 그리고 내가 잡는 이유 아까 말했지? 체력 그럴 시간이 없는데? 8분 남았는데? 8분 남았어? 근데 이거 갖다 못 깰 것 같은데? 어? 체력이다 어? 뭐야? 못 먹었나? 빨리 죽는 게 나을 거야? 뭔 놀이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블랑카 블랑카 맞나? 블랑카일 거예요 오오 훔친 기술로 발차기 보여줘요 발차기 근접 캐릭이잖아요 남자답게 맞다이 근접 기술이니까 딜이 더 세겠죠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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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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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싸이 정통? 오오오오 아 말렸어 아 아 어제 포기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 판? 아닌데 왜요? 시간이 없잖아 죽는 게 낫겠다며 나 그래도 대충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발차기도 보여주고 아 아닌데 두 번째 벌칙 뭐였죠? 아 이게 립스틱인데 야 립스틱 잠깐만 이거 깰 거야 벌칙 안 먹어 먹는 거 아니에요 바르는 거예요 아 좀 조개봐 아 와 수박이다 수박 조금 먹으면 뭐예요? 아 맞는 거구나 아 아 아 오 비싸기 쾅 에이 아 바닥을 치면 위에서 나무에 수박이 떨어지는 거구나 아우 씨 피 비슷하네 깨겠네 이 판은 설마 이걸 못 깨겠어 아우 씨 오다 말어 오다 말아서 안 맞았잖아요 쾅 아 패턴을 다 알아버렸다 재미있어 아 아 빨리 가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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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킵 안 돼? 아 왜 화련네요 소리 지를 마세요 예 위협 위협이 제가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때릴 거예요 무서워 제가 무서워지면 때릴 거예요 잠깐만 아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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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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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킵이 안 돼 게임 쓰레기 뭐라고요 게임 비하하신 겁니까? 아니요 롱맨 비하하신 거예요? 롱맨 25년대 게임인데 롱맨 비하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해 너무해 어떻게 게임 열심히 만든 제작자가 있는데 쓰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한다 진짜 이걸 만드는데 몇 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텐데 하 진짜 인성 인성 수준 5분대 들어갔어요 때려본 거예요? 위협감을 살짝 느끼는데 근데 말한 거예요 막혔잖아 하하하하 길이 어디야 아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는 오 순간 이동 아 아 시가 아까워 죽겠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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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에요uis? 빨리 지우고 지낙edar 위해 시간도 없구만 보스 구경은 하고 끝나네 어우우쉬에 아니 미션 실패한데도 보스 구경은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스 얼굴 좀 보게 죽이고 올라가요 죽이고 아이고 아깝다 오오오오오 제 옆에는 뭐지? 물장인가 저거? 물약이네 다행이네 막힌다네 길 뚫려있나? 아 막혀있어 개 낚시 진짜 아까 오른쪽에 길 있었잖아요 아 저기도 있는 줄 알았지 아이고 아 모빌 이젠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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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야? 4분 40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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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린다 갈려 아이고 불쌍한 길 아 나 무쇠어 가요 무쇠어 가요 보스인가? 어 아니네 점! 어 체력 일단은 작전을 보스까지만 간 다음에 죽어버리자고 그러면은 체력이 체력이 아이고 보스까지 가야 되는데 보스까지 가야 작전이 터올텐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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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오 두 마리 떨어져라 아이 아래아래아래 아래아래 아래에 풀피 있어요 체력 어 못 가겠는데? 도망가 아래로 아래로 도망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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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안 내려갔어 아래아래 그 체력있다 이거 풀피 풀피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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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진짜 진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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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있어요 아니 저 위에 올라가면 있다고요 아까 못 봤어요? 네베 보였어요 잘 올라가봐요 아 위만 올라가면 풀피인데 그걸 죽네 3분 30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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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막힌 길이었어요? 됐어 이제 보스 들어가면 깰 수 있을 거 같아 그래요? 어 내려가면서 아 마지막이네 죽으면 안 되겠다 몇 시야? 3분? 3분이요 아니 시간 신경 쓰지 말고 해요 어차피 죽어서 끝날 거 같으니까 오올 척격파 아이고 아이고 시간을 꺼라 아이고 아 까비 떨어졌어 오오 가시 뭐야 한 발 손님 죽여라 어? 꾸! 오우 시간 버렸다 아우 길 막힌데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래 아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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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sey 어이까비 보스네 보스죠 이제 아냐 인마 어이 bunny 어이 Això 피가 악화인데 물량 먹어야겠다 물약 있어요? 어 왜이렇게 길어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오오오, 세 마리나 있어! 흐어어어어, 죽음의 길로 왔구만. 피님, 그냥 물약 먹어요. 오오오오! 물약, 물약, 물약! 오오오오! 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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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웠어. 오오, 야구아! 물약, 빨리, 빨리, 빨리! 물약 없을? 에이. 야, 가자. 빨리. 쩨쩨쩨쩨. 아, 이거 너무 쉽게 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보스다. 죽으면 끝. 좋음. 1분, 1분 20초야. 미치겠네. 이건 뭐에요? 다시 protections. 아, 그 인도 건가? fencesателей 아, 이거 피하기가 어렵네요? 불 뚫뿌네? 1분 10초 남았어요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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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하기가 어렵네 아 여기 시계 도이드가 빡세네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지막 거 먹인데? 필살기! 잠시만요 여러분 리스팅 말고 저거 안되냐? 시청자와의 약속을 어기실 생각이십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면 리스팅 말고 머리 이런 걸로 하면 안되냐? 저건 3단계 벌칙이고요 아니 저거 머리끈 머리끈이요? 네 안돼요 안돼요? 혹시? 나 아무리 그래도 리스팅은 내 물인 것 같아 애원해봐요 자 이게 이런 이씨 나쁜 시청자들 처음 써봐서 뒤에 좀 볼게요 잠깐만 아아 어디 할 거냐? 어디를 원해요? 뭘 원해 안 원해 안 원해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해요? 원하는데 해줄게요 어디 해주세요 한번만 하면 제가 거기다 해드릴게요 빨리 내밀어요 입 내밀고 있어요 그래야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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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간 끊지 마시고 시간 끊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어차피 나가요 빨리 빨리 내려 놓고 내려 놓고 잡고 할게 빨리 빨리 드러워 야 손 잡지마 드러워 얌전히 있어 얌전히 얌전히 있어 티가 안난다 그만하지 아 이거 안 예쁘다 선서를 맡기는 데 무서워서 더 이쁘게 원래 제일 큰 그림이 있었는데 큰 그림이 있었는데 흉하게 제대로 해야지 큰 그림이 있었는데 노재미래잖아 그래요?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저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아니다 차라리 시청자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할게요 이거 지우고 차라리 입술에다가 이쁘게 하는 게 어때요? 차라리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다시 칠하는 게 어때요? 다소리가 들어와서 칠해주는 거 그럼 걸어져 그럼 지우고 오세요 지우고 오세요 어떻게 지워 몰라 가도 물로 지워야 되지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인정했으니까 다소라 헬프다 헬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생각보다 보기 흉하네요 잘 지워지네 그래도 좀만 더 지우면 될 거 같은데요? 침 묻혀서 해봐요 침 묻혀서 다소리 나오면 머리 한 거 처음 보여주는 거지 다소리 나오면 머리 한 거 처음 보여주는 거지 응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으면 뭐 다소리 머리 잘랐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에다 그냥 여자들 하는 거 참 발라줘 그냥 다소리 달라든지 잘라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 이빨에 묻어요 안나 이렇게 담으면 어떡해요 이거 바를 때 에에 이렇게 하면 몰라요? 에에에 ㅋㅋ 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냐 윗입술도 발라야 돼 윗입술도 에에에 ㅋㅋ 좀비 같아 삐져봤어요 지워 이걸로 삐져난 거 지워요 왜 내 뿜 ㅋㅋ 웅 남집사님 족거다 족거 남집사님 제러 보는거에요? 왏 minimum 남집사님 족거다 족거 Books Miracle다 족 harm 웅 manera sia 아직 너무나도색 필요해요? 벌써 실패했어 벌칙할 일 없다면서요 너 그것만 믿고 그냥 생각 없이 있었는데 바로 일 없겠구나 이러고서 피인만 믿고 있었는데 제 믿음을 저버리셨어요 시간 시작할게요 보스 3개 잡으면 돼요 다시 잠시만요 뭐라는 대로 아니야 거기다 터치하면 됐다 시간 네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왔으니까 빨리 꺼졌어? 게이드 잘 가고 있네요 아 그럼 보스 다시 잡아야 되네 다시 3마리 잡아야죠 19번이 20초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우 더워 이거 마셔도 되죠 이거 내꺼 아니야? 저거 조금 더 있잖아 그건 내꺼 아니야? 아 이거 제꺼에요 이걸로 갖다 드릴까요? 밖에 2개 더 있는데 아 잡는 범불 야 이거 왜 안 사라지냐 없애야 사라지죠 아 벌써 반피네 뭐 준비 좀 하는데 피가 반이나 달았어 빨리 껴야지 시청자분들도 지겨워해 나 좀 빨리 좀 껴봐요 지겨워지고 있어요 야 그거 내꺼 아니냐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공피니까 남겨놓고 있어 당연히 어? 왜 이래 어? 어?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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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좋았어 보스도 못 컸네 반도 못 컸네 이거 시작 진정 아니에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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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러냐 이거 데워준다네 데워주세요 맛있게 먹겠니 이거 뜯어주세요 뜯기가 좀 어렵네요 한 개 더는 뜯기가 어? 아 뭐야 뭐였어요? 컨티뉴하니까 그게 없어 뭐야? 기술? 에너지 일부러 온 건데 아 아까 있던 자리라서 갔는데 없어요? 어 뭐 재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존망 아이씨 뭐라구요? 안 되겠구만 아니 무슨 욕을 한다고 벌칙을 받아 왜?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굉장히 지금 영화의 어린이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욕설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방송이 성인방법은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반문을 못 하겠다 아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반문이 안 되던데 이게 뭐 있었는데? 아 아무것도 없었어 아이씨 박힌 길이었잖아 박힌 길 아... 기무섭다 아... 진짜... 또 더... 또 더 안 피네요? 보스... 아까 여기 보스에서 죽었죠? 어 피 얼마나 됐어요? 몰라 이거 계속 나오네 지금 물약... 물약법이 재쓰는 거예요? 물약몰라당 피 더 달겠다 오 두 마리 위에서 한 마리 더! 오케이 어... 아이고 그 위의 길은 뭐예요? 왜요? 아 여기 아파와 아우... 왜 타이밍을 못 잖아 내가? 못 타니까요 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시계는 잠시 먹고 아 여기 못 가네? 근데 뭐 한 거지? 잠시 마이크의 행동이 제약이 심해서 마이크 잠시 바꾸겠습니다 어? 그냥 가야겠다 가야겠다 일단 보스까지만 가면 돼 약점이 있을 텐데 그 Jay 이 차 Fernandez 그래 뭐야 또 죽었어요? 15분 남았어요 빠졌어요 어? 뭐야? 어? 왜? 아 됐다 됐다 하하하하 수박 짝이다 뭐야? 약점을 알았다 뭐야? 어떻게 깼어요? 깨 원래 롱맨 이거야 보스전에서 얻은 기술을 보스전에서 활용하면 데미지도 그렇고 쉽게 깨 근데 아까 왜 못했어요? 방금 살짝 방금 살짝 빡친 것 같다는데 몰라서 물어? 모르죠 시계 이거나 똑바로 좀 해 미등 아니야? 시간 안 가진가? 시간 가 아 그래도 가요? 어 꺼지길 바라고 있다 그럴 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무슨 기술인지 못 봤잖아 왜 아까 거스킵 안 되냐고 물어보니만 왜 안 돼요? 쎄 거 같아 주인공인데 아무리 그래도 센 놈을 먼저 깨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그런가? 약점 다 기술 갖고 있어서 한번 돌려보니까 일단 잠깐만 아 떨어지.. 떨어지면 죽는 건가? 잠깐만 아 보너스 한 대도 없어 또 이거 왜 보너스가 왜 안 주지? 뭐야 오! 오! 방탄헬맥 아 종아같이 생겨가지고 잘생겼다고요? 아 깐죽거리고 있어 이게 아우 씨 깐죽이고 있어 진짜 보너스다 오우 너 뭐야 오우 5 5 5 제 목уй내라 그랬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과 정말 인정확인다고 했지 아이ということで 지껏 힘들게 얻어놓고 아 이게 털어놨네 아우 아우 귀 아파요 귀 아파 와 개빡치네 진짜 11분 58초 아 보너스 있네 아우 아 되게 옆에 발판이 사라지는건가 빨리 깨고 빨리 가야되 어어어어어어 안돼 잡아 잡아 네마 개손해 오 떨어집에 떨어졌다 보스까지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아이고 오 쎄다 쎄 쎄다 벙 오 사월이 공격 범위가 없을 때 어이구 야 몇 분이야 11번 그냥 보스 버리고 아니 목숨 버리고 쭉 달려요 쌩가고 그니까 뒤를 넣을 줄 모르시네 전 무지하고 쭉 달려요 어떻게든 가긴 갈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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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요 무지하고 무지하고 오 저것도 저거 목숨도 그냥 버려요 오 뭐야 저거 사귀네 이게 불이 사귀네 뭘 불이 사귀야 형 불길 장난 아니던데요 아까보다 많이 아 저거 뭐지? 도망갔는데 아 아 아 또 있어 뭐요? 아 못 들어가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왜 화를 내요 화낸 거 아니야 대답한 거야 네가 물어봐서 좋아 나 Aunt 떨어지만 몇 분이냐 몇 분 2분 42초 아이고아이고 targeted 뭐야 안떨어져요? 보스다 보너스 한 대 있고 아 약점 어? 보스가 아니네? 에너지 에너지 먹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 쟤 뭐야 그치? 아 뭐야? 뭐 보스티지야 아 책이 아 개 야 닌 왜 욕하냐? 개가 왜 욕해요 개라며 개가 왜 욕해요 아 씨 아 세구만 아 걸려가네 어 방망이네 경찰이구나 제가 펜트 어? 그치 아 쟤 뭐야 겨우 드레이저 오오오오 팡 아 안되네 요가로 죽여요 요가 불 세다만 요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요가였어요? 하지만 일단 이걸로 피를 빼고 요리로 빼고 예언 피를 뺀다고 그러죠 피를 뺀다고 피를 뺀잖아 아우 씨 빤 이거 계속 피를 안 빠진다 이거 안 돼 피를 안 빠진다 오오오오 호흡 피이 콰 오 이거 왜 이렇게 세? 뭔 일이야? 아... 목수 몇 개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목이에요? 아씨 너무 멀어 어? 끝났네? 벌칙이네? 벌칙이면 뭐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뭐 있는지 그럼 일단 멈추려 아이고 내 이어폰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요 립스틱 한 번 더? 한 번 더 어디다 발라요? 립스틱인데 립스틱 한 번 더 바를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머리띠가 있거든요? 이거 머리끈? 머리끈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은 이게 원래 1단계 벌칙이잖아, 우리가 해놓은 거는 1단계 벌칙이긴 한데 이거 어때요? 이거? 한 번 물어보고 이거 이거 머리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연지곤지? 외눈 머리? 화내시면 안 돼요? 선서, 선서, 선서 알죠? 선서 화 안 돼, 선서, 선서 내가 이거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아프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 안 되네 어려운데? 빨리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바지 내리는 거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너무 어려워 야, 이거 거짓같이 해놨냐 아, 너무 어려워 아니, 해도 뭐 좀 이쁘게 하는 거 아, 진짜 제도요? 잠시만요 이거 제도요? 이거 제도요? 아, 이거 제도요? 게임 제도요? 알았어, 알았어 잠시 이거 타이머 리셋 좀 하겠습니다 게임 잘 어울려요 아까 보스 깼던 거는 도전을 안 할게요 그거는 제외하고 할게요 아까 이렇게 3개 깼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할게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으니까 이거 제외하고 이거 3마리 아, 달심까지 4마리 제외하고 3개 도전할게요 그게 맞지? 기술 다 버렸어요 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음 스테이지가 없네 그쵸 그럼 빨리 한 번 깬 거는 빨리 깨버리고 적어야겠다 자, 타이머 아니지 롤렌... 롤렌토는 아니지 롤렌토 제외하면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진짜 아까 못 깼잖아 아,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아, 저 머리 조심해야겠네 아니, 양심 있어야지 시청자들도 아니, 소리 들지 마요 나, 잠깐만, 타이머 꺼졌어 게이드 어? 저, 이거... 저... 게이드 난 몰라, 난 몰라 난 그냥 할 거야 몰라 몰라 몰라? 난 그냥 할 거야 몰라 몰라 아, 그게 맞냐, 폭탄을? 누가 못 해 아, 아, 아 시간, 시간 잘 가고 있었어요 10분으로 나왔잖아, 지금 아까 10분이었잖아 아, 그러네 10분이나... 난 몰라 다시 해줘, 다시 해줘 다시 해줘 왜 10분이야? 20분 아니야? 20분 아니야? 20분 아니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야? 아니에요 빨리, 빨리 지금 제가 간 시간까지 해야 되겠고 지금 8분 48초니까 18분 40초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아, 그냥 간다, 진짜 더러워서 이제 아, 더러워... 아, 진짜 잡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아, 굉장히 클린하게 18분 20초입니다 아, 이거 왜 맞냐, 자꾸 이제 또... 아까 그 판이에요? 어 아, 보면 몰라 아까 그 판이잖아 아, 근데 해봤던 건데 너무 필요 없어서 아, 이거 다음번에 지금 뭐 할지 생각보다 다음번에 지금 뭐 하죠, 여러분? 아, 진짜 열만을 뒤지겠네 아우, 저 열만을... 와우, 씨야! 죽어져, 씨... 아우, 무서워 연지 곤지가 뭐예요? 근데 그 볼에 그 동그란 거 하는 거예요? 모르냐고요, 연지 곤지를? 네, 몰라요 본 적이 있어야죠 목숨 몇 개? 끝 아니에요, 끝? 한 번 더 있나? 목숨 몇 개 남았어요? 작전을 바꿔야 되겠어 뭔지 안 해 그냥 무시 무시 무시? 결국 제 말을 죽는 걸로 아, 이렇게 안돼다니 헉! 아까 어디서 죽은 거예요? 여기 지나갔죠 여기서 죽었구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계속 했네 계속 아까보다 좀 나아졌네요 아 사람이면 나아줘야지 이번이 마지막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까보다 뭔가 날래졌는데 얘가? 아까보다 뭔가 날래졌는데 얘가? 비쌀기 슬탄 슬탄 투척 박치기 슬탄 죽여! 밟아!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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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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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으로 깬다 컨으로 컨으로 깬다 컨으로 깬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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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머리끈이 좀 있으면 탈투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지금 끝에 걸렸어요 끝에 아 완전 멀쩡해졌는데? 아 머리띠 빠졌다 고개 흔들어가지고 지금 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와 진짜 와 진짜 아니야 아 다송이 누나 이거 다음번 벌칙 때 투입 안 됩니까? 이거 똑바로 자 뭐야 아까 이렇게 있고 다시 다시 이거 시청자에게 다시 묶자는데 다시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묶고 다시 묶어 이거 근데 알았어 아 잠시만 더 아니야 아니야 게임하고 계세요 이거 할 테니까 아니라니까 아 나 화면을 가리는구나 알겠습니다 아 이 세 개 개 개 잠시 한 대만 때리고 간다 아 아 아 이거 이게 야 지금 어디에요? 몰라 인마 누구 스테이지에요? 몰라 아 왜 몰라요? 본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뭐 얘 기술 뭐지? 아 아 조금만 묶지 머리 조금만 묶어주면 안될까? 나는 말 안걸리는데 아 머리가 머리가 가려가지고 못하는 거였구나 개 잘해 개 잘해 벽 벽 벽 개 잘해 진심으로 개 잘해 잘했어 잘했어 이번 판 지금 지금 자막간 차가 좀 지나가게 야 지나가게 다솔아 머리를 내가 그래 내가 하려던 게 저런 거였어 역시 유 경쟁하는 게 낫구만 어 아 미국 뭐에요 이거? 우와 우와 재밌겠다 정글빈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니바 그냥 갈게요 하하하하 어 어 골반 어이구 씨 치웠어요 아니 뭐 뭐 뭐 뭐 한데 있네 아 지금 보스 내가 세 번째 어 두번째죠 두번째 수류탄 하나 잡아둬 와, 꼬낫어 세번째 아니야? 두번째죠 세번째인 걸로 기억하는데? 수류탄만 있잖아 수류탄 본인 기술을 보면 되잖아 안 낫겠네 와 이거 어렵다 떨어져 11번? 12번? 시민을 욕을 해봐야겠다 오 어렵다 여기서 한번 죽는 게 낫잖아요 반사하는 거예요? 오 원샷트 킬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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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피쳐요 죽으면 피쳐요 죽으면 피쳐요 오 막 페이커 죽으면 피쳐요 아 좀 편하게 포기하면 편해요 아이고 편해졌네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죠 화낸 거 아니죠 미처다 화내줘요 화나는 거 아니죠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니님 피니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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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 뻥따이 하하하하하하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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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나? 근데 선수 한번 다시 해야된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우 아퍼 하하하하하 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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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ером dose 헐 아 잠깐만 혈압 아우 진짜! 김님 맥도날드 시킬 거래요 못 드실 거예요? 김치볶음밥 시켰어 아 그래요? 언제 타만 빼고 이게 왜 타이밍을 내가 못 째냐 자꾸 별로 땡기는 게 없네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맥플러리 아까 여기서 죽었나? 여긴 넘어갔었나요? 아 물 늦어요 야 너 왜 자꾸 내 타이밍을 못 재냐? 진짜로 어이가 없네 아 보스네 마지막 항복 체력도 없는 거예요? 저기 대답 좀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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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 하면 밤중에 뭐 하는지 다 이야기 할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아 먹겠다 이거 아저씨 아저씨 잠 잠깐만 어차피 묶인 거면 소개하면 편한데? 아우 형 아이고 이펙트 이펙트 지린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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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네? 아 벌칙할게 어떻게 좀 깨봐요 좀 이번엔 뭐하지 이번에? 연지곤지? 아 이거 나 입술 미치겠네 이것도 해주면 안 돼? 나 자신이 없는데? 네가 맞죠 버렸던 거랑 3단계 도전을 못 하겠는데? 아우 잘 됐다 이쁘다 이쁘다 결혼해야겠네 저쪽 했는데? 반대쪽도 했는데? 이제 이어폰 끼고 타임을 리스트하고 아 나 일찍 끝나고 좀 쉴 줄 알았더니만 어차피 시간 관계상 1시간 30분 잡았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도전하면 20분이란 말이야 최소 그러면 지금 도전을 안 한 것 자체가 보스를 못 깬 게 3개 류, 우즈 이렇게 3개인데 스테이지 3개 도전하는 걸로 받고 2단계에서 끝날 것 같아 깨든 뭐 깨든 3단계 도전을 못 하고 2단계에서 끝날 것 같아 아까 방송 시작쯤 한 이야기 좀 해봐요 그것 좀 해봐요 그거 이 게임 롱맨 25주년 특집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스티트파이터 엑스 롱맨 그거말고 그리고 이 게임 무료예요 지금 캣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무료예요 신심할 때 하시면 제가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게임을 이렇게 쉽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걸 쉽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쉬운 게임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점프가 안 되네 절로 아이씨 아이씨 시간 네 시간 쟀어요 재고 있어요 사기치지마 뭘 사기해요 지금 타이머 되지도 않은데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0초 땡까먹었구만 잠시만 잠깐만 2대 맞는데 보너스가 왜요? 왜 자꾸 사라지지? 예전арт 오오오 네 오오오오 오오오 물약! 물약! 아이씨! 물약! 물약 줘! 오! 아이씨! 뭐지? 오! 우와! 우와! 보수목 같아! 저건 뭐예요? 뭐, 그거 어? 왜 못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길이 없네? 스위치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부으면 되는 거구나? 아, 뭐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유 바로 시작하네요, 그래도 이득 개 낚시야, 게임이!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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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에 살았어요, 감사해요 아, 나도 눈깔이 있어! 이게 세 번째 도전인가, 이게? 아니, 그니까 보스 게임계에요 오! 몇 번, 보스 몇 번 깼지? 2번 트라이 때요? 첫 방이잖아요, 이번이 아, 그래? 깬 것 같은데 아... 아이고, 쟤 쎄다 늦게야 되겠다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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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야 되겠다 그냥 올라가서 죽이면 안 돼요, 이거? 방어하자라고? 방어하자라고? 아, 그래요? 아닌가? 아, 저거 뭐예요 저거? 아, 그냥 찬문이구나 어이고, 개나, 저거 못 가는 건가? 혹시? 에이, 설마 너무 쉬운데, 이 판은? 무난한데? 쟤만 주의하면 어, 새똥, 새똥 오, 피 나왔다 초네 아, 씨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 판단력 지딘다 진짜 근절 한, 열 번에 당했네 와, 왜 안 가, 저기 어,ael,가는데? 어, 이거 튕겨야 된다 뭐야? 에너지 있네 이번에는 싱 believed 이게 두 번째인가?이잖아요? 첫 번째예요 보스예요? 첫 보스요 첫 보스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둘이다 이게 눈이에요? 그래요? 하도 오겟! 너무 쉽다! 아이 쟤.. 쟤가 주인공 아닌가? 왜 이렇게 약하지? 오! 오! 빠르다! 빨라야겠다! 하도 오겟! 하도 오겟! 하도 오겟! 하도 오겟! 아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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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씨.. 하도 오겟! 노려! 빛나기! 하하 씨.. 필드 오브 보고 끝났어! 아 세레머니 보도? 와.. 15분 10초! 이게 두 번째 버스라고? 첫 버스요! 계속 의견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저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우! 짱 나 진짜! 저거 총으로 물어주세요? 저거? 아우! 총을 없으려면 바로.. 아 저거 종해봐! 이게 기모하셨어야 돼요 어차피 힛 데미지를 한 번에 많이 주려면은 점프하면서도 기모할 수 있어요? 점프하면서도 기모할 수 있어요? 어.. 아이고.. 아.. 아 벌칙 뭐하지 이제? 어 왜 뻗었어? 야 이거 버그 아니야? 아니.. 계속 죽었잖아요 아 벌칙 참고.. 아니 버그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다음 벌칙 못 볼 거 같으니까 그냥 지금 다 하죠 일단 이거부터 갈까? 이거 가리는.. 아이고 이쁘라 시간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머 세팅 한 번 할게요 어차피 못 깰 것 같긴 한데 이거 누가 계획했어? 전 모르죠 전 아니에요 아 이거 떨어지는데? 뭐야? 이거 이거? 아이고 나 아니야 이거 내가 안 했어 거기 흔들지 마세요 뒤에다가 걸어보려야지 괜찮 아이고 야 우리 루이 왜 깬 거는 또 못 깨겠어? 꼭 모르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억울한데? 억울해요? 어 억울한데? 네 억울해 보여요 내가 그랬다고? 응 맞아 어제 그렇게 슈브 나지 않았어요? 어제 결정 났잖아요 게임이나 전 시간 끌지 말고 이렇게 은근슬쩍 시간을 끌어서 벌칙을 하나라도 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미 물 건너간 시간상 물 건너간 거 같으니까 스테이지를 다 한 번 보여 드리는 거로 다 깨면 추가 스테이지 있다면서요 오! 뭐야 이제 동전같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슈팅으로 바뀌었냐? 내가 슈팅 게임을 조금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건 정규 방송이 안 될 거라서 어차피 이건 정규 방송이 안 될 거라서 다음번엔 슈팅 게임으로 야 이건 망이야 망 안 돼 어택커만 망이야 다음번엔 슈팅 게임으로 재미가 없다니까 진행자가 없잖아 진행자만 소리 한 빡빡 지르고 시청자분들이 이게 뭐가 좋겠어 이게 무슨 재미로 봐 벌레 공격으로 가자고 하네요 벌레 공격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 밀려온다 밀려온다 아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머리 같다 이거 지르래요 그럼 안 지르게 생겼냐 이상하게? 왜요? 본인이 처음 말했다면 너무 쉽게 깨서 노쟁 재미없을 거다 뭐 조기 퇴근할 거다 뭐 랭감당까지 볼 땜빵 방송해야 된다 다른 분인가? 다른 분은 기단해야 생긴 거 보니까 들리냐? 그럼 잘 들리는pek 기단 따라DIY 눈이 침침해 아 이번판 쉬운데 이번판부터 할걸 아우 이번판 쉽다 선언 나왔습니다 아 내 공략 보고 했으면 이건 원코인인데 원래 공략 중이에요? 공략을 보면 용맨은 되게 쉬워 약점을 확실하게 알아서 보스전에 기술을 얻잖아 그 약점... 상성이 있으면 그걸 맞으면 데미지가 한 3, 4대 맞으면 그냥 죽어 보스한테 기술이 들어가면 이씨... 아이고... 방법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 못 깨겠네요 내가 못할 거 같냐? 네 비니님이 하는 말 안 믿을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repres 애지가아 맹감도 더우리만 반할 수 있을 줄 아냐? 하 기다려라 다이아 찍어줄게 형님 네 마스터 찍는거보다 내가 다이아 간게 내가 빠르게 나? 없 lace 내다 자 쉬운 스테이지 어디서부터야? 아씨 화딱 지나가... 어? 빨리 빨리 아 그냥 갈걸 그냥 피 다팔어 몇목 남았어요? 마지막목 아니에요? 한 대 더 있다 어디 저거밖에 안 차지? 단피가 오가게 많아서 오우 오우 너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입지가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뭐래요 별로 입지? 그러냐? 그런가? 아 형 문 열어줘 제발 문 열어줘 알람 수팅할 때 이거? 아 이 옆에 내가 진짜 어? 이거 튕긴다? 오우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보스 중에? 한 모 남았잖아요 한 모 힘내요 힘내요 다음번 뭐 씌우지? 약점이 뭐냐? 안경 씌워야되나? 아 피 차요? 뭐 피웠어? 공략 봐요 왜? 아니 공략이 아니고 인마 이거 약점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어 이거 왜 이러냐? 야 키가 이상해 밖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 이거 뭔 소리야 키보드 듣지도 않아요 밖에서 하면 그래? 와 못 깼잖아 이미 어머 오우 저 한번 맞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못 깰텐데? 뭐야? 오 오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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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 이거 이제 20분이 안 남았잖아 방전까지 아 지금 스스로 마무리 멘트 하고 광고 좀 하고 다음 방송 준비해야 되잖아 지금쯤 정리하는 게 어때? 야 이 자식아 네? 이게 스스로 정리하고 다음 방송 준비하는 게 어떨까? 다음 방송 밖에서 알았을 때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이 타이머를 제가 들고 있을 이유가 아 들고 있어야 되나?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번째 뭐였지? 야 시간 관계상 어쩐어? 최종 벌칙 해야죠 뭐 뭐지? 최종 벌칙은 지금 다 받았잖아 아니 뭐 그거 없앴나? 멘트?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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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웠어 지웠어 그거는 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강제적으로 근데 그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잖아 의지대로 아예 안 될 거 같아 벌칙은 이상한 걸 넣어 놔 가지고 하아... 파일럿 방송이었는데 처참하네요 네 그냥... 난 진짜 난... 망으로 끝나 가지고 다음 방송은 없을 거 같네요 다음 방송에 제가 그 슈팅 게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진심으로 없을 거 같네요 한 번에... 내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건 입술은 좀 아닌 거 같아 그래요? 어 할 거면 좀 이쁘게 이거 흔적에 남는단 말이야 스샷 돌아다니고 하아... 딴 것도... 야 그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가 깨면 너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서로 어때? 그럼 난이도로 올리죠 난이도 이거 지금 빡셌어 못 깼잖아 난이도 이 정도면 적당히 그럼... 그 난이도 3단계까지 다 깨면 제가 벌칙을 받을게요 다음부턴 난 이거 몰래 연습하고 올 거야 무조건 그럼 게임을 안 알려 드릴게요 그렇게 과연 될까? 비밀이? 어떤 놈은 내가 조지면 그게 나올 건데 답이 그러면은... 어 난 작정하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미리 회의를 해서 게임을 한 50개 정해 놓고 직전에... 좀 방송 좀 약간... 다음방송은 좀 약간 준비가 좀 길게 필요하겠네요 한 50개 정해 놓고 뭐 50개 다 연습하셨는지 그 정도까지 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 쓰레기 블러드 본드 해야 되는데 블러드 본드 껴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만 하셔 시간만 하셔 알겠습니다 그냥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음에 못 뺄 거 같아요 아무튼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 다음 프로그램은 랭감단이고 마지막 랭감단 끝나고 나서 10시에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타이틀은 일단 그렇게 정했는데 일단은 그때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획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속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에도 파일럿 하나 있어요 네 몇 시지? 다 5시인가? 난 그거 진짜 재밌을 거 같아 내열관이 뭐더라 내열관이 사생결단인가? 어 사생결단 저도 재밌을 거 같아요 진짜 재밌을 거 같아 이건 나도 하고 싶어 네 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만 같다는 거지 아 야시어라 내가 나가서 그냥 외주 뛰어서 돈 벌어올게 알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 랭감단도 많이 봐주십시오 추천드로 부탁드려요 한번 해봐요 안 한다니까 안 해 안 해 둘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